오늘 설교 성경 본문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부터 6절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한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죽게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서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며 바리세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한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아멘 사시면서 어떤 일을 준비를 좀 잘 하시는 편이십니까? 아니면 또 사람 성품에 따라서 기질에 따라 틀린데 어떤 분들은 준비고 뭐고 일을 저질러 놓고 먼저 보는 그런 사람도 있지요 뭐 어느 게 꼭 좋다 100%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살면서 일을 준비하는 것은 일반적으로는 꼭 필요하죠 여러분이 살아오시면서 가장 오랫동안 잘 세심하게 준비해서 그렇게 멋지게 성취한 일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당신의 어떤 사역을 하실 때 준비를 꼼꼼하게 하시는 분이실까요? 어떠실까요? 물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까 인간적인 시각으로 얘기하는 준비고 뭐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준비하시며 또 일을 찬찬히 이루어 가시면서 그렇게 섭리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예를 들면 아브라함의 경우에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75세 정도에 부르셨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그 아들 이삭을 주시기까지 25년이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준비시키고 또 이삭을 주기까지 훈련시키신 과정이 한 25년 그리고 이삭이 좀 더 자라서 어느 정도 컸을 때 하나님이 내 아들 독자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말씀하시죠 그것까지 하면 근한 40여 년 동안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준비시키고 또 훈련시키셨습니다 남북으로 이스라엘이 갈린 뒤에 북한국, 남한국 차례대로 다 망하는데 남한국이 바벨론에 짓밟혀서 완전히 망함으로써 전체 이스라엘이 다 망하죠 예레미야 선지자는 남한국이 폐망하기 전 나라가 기울어가고 있을 때 망한다 그런데 70년에 시간이 차면 포로지에서 다시 돌아올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전체에 대한 섭리 또는 큰 계획 속에서 70년을 내다보시면서 준비하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을 훈련시키신 것이죠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 내려가서 한동안 살다가 출애굽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돌아왔죠 그런데 애굽에서 산 기간이 430년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당신의 백성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430년 동안 준비하시고 이끌어오신 거죠 광야 40년을 생활을 더하면 470년, 500년 가까이 되는 거죠 하나님은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또 당신이 사용하시는 사람을 강제하거나 또는 억지로 하시는 분이 아니고 차분히 준비시키며 훈련시키며 만들어 가시는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진행하시는 모든 일 가운데서 가장 중요하고 그리고 가장 오랜 기간 그렇게 준비하시고 진행하신 일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사람 몸을 입게 해서 보내신 바로 그 일입니다 창세기부터 쭉 성경을 읽어 내려갈 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것을 제일 처음 예언된 그 구절이 보통 창세기 3장 15절이라고 봅니다 인간이 타락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도 벌을 내리시고 또 뱀에게도 벌을 내리시는데 그 장면 가운데 하나님이 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후손은 여자의 후손에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여자의 후손은 내 후손에 머리를 짓밟을 것이다 여자의 후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으로 성경학자들이 해석하기도 합니다 아무튼 그때부터 시작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태궜적 그러니까 타락한 직후부터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당신의 아들을 보내신다 그때부터 준비하시고 그때부터 기획하신 거죠 창세기 11장 마지막 부분 그리고 12장 처음 그걸로 넘어가는 데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장면이 있어요 여기부터는 아주 명백하죠 내 시에서 거기에서 위대한 일이 성취될 것이다 내 시는 단수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구세주를 이 세상에 보내실 때까지 그리고 보내셔가지고 십자가 사건으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사흘만에 부활하심으로써 인류의 죄를 해결하고 구원의 위대한 문이 열리는 여기까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오랫동안 준비하시고 세심하게 그 일을 진행해 오셨거든요 그런데 십자가 사건이 완성되고 나서 그 다음에는 그 복음이 땅끝까지 모든 민족에게 전해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전해지는 이 일이 또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십자가 사건으로 구원의 복음이 완성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기쁜 소식을 땅끝까지 전파되기 위해서 하나님은 또 사실 굉장히 세심하게 준비하시고 일을 진행하십니다 사도행전에 그 사건이 나옵니다 사도행전에 이 사건을 6장 7절부터 우선 시작하면 우리 성도들에게 이해가 쉬울 겁니다 6장 7절은 우리 교회 중심 성경 구절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이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사도행전 이야기의 흐름에서 초대교회 이야기에서 제일 처음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최고로 절정으로 부흥한 게 사도행전 6장 7절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부터 이런저런 사건이 생기고 아주 예루살렘 교회가 박해도 받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가 진행이 됐죠 바로 사도행전 7장에서 스테반 집사님이 순교를 당하십니다 그리고 그 순교 때문에 박해가 일어나고 그리고 온통 사방으로 박해 때문에 도망치면서 흩어집니다 그런데 흩어진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죠 8장에서 빌립 집사님이 사마리아에 복음을 전하고 또 그 당시에 땅끝으로 여겨졌던 아프리카 내륙의 에디오피아 그 나라의 고관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9장으로 가면 핍박자 사울이 회심을 체험하고 예수님을 믿습니다 위대한 전도자 바울이 탄생하는 순간이죠 그리고 10장으로 넘어가면 베드로가 회심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안 믿었다가 그때 가서 믿었다 이런 얘기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방인들에게도 전해져야 된다 땅끝까지 전해져야 된다 이거를 베드로가 비로소 아주 깊게 깨달은 것이 사도행전 10장입니다 고넬류 가정의 성령을 통해서 고넬류 가정을 가서 거기에서 베드로가 크게 깨닫죠 그래서 베드로의 회심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전체 내용은 1장 8절 여기에 걸려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될 것이다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1장 8절 그 다음에 2장으로 넘어가서 오순절에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십니다 그런데 그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사도들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은 이방인한테도 복음을 전해야지 이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예루살렘의 초대교회는 다 유대인으로 구성된 교회지요 성령이 임하셨는데도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주신 1장 8절의 말씀 땅 끝까지 가서 당연히 이방인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 이거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0장에서 베드로가 그걸 깨닫죠 회심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러면서 복음이 쭉 전파되는데 12장 가면 최초로 본격적으로 강력한 이방인 지역의 교회가 생깁니다 그게 이제 수리아의 안디옥 교회입니다 오늘날의 시리아 거기 있는데요 수리아의 안디옥 교회 그리고 사도행전 13장 14장 이 두 장이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하는 그 내용이 바로 13, 14장입니다 13장에서 시리아의 안디옥 교회가 바나바 바울을 선교사로 공식 파송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기록부터 이천인 교역사 쭉 보면 우리 기독교 최초의 공식 선교사다 이렇게 볼 수 있으니까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죠 그런데 13장 14장에서 사도 바울이 쭉 복음을 전하는데 13장에서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성경의 안디옥이 두 군데 나와요 이스라엘 땅 위쪽으로 올라가서 수리아 시리아의 안디옥 그리고 비시디아 안디옥은 이거는 이제 지금의 터키 소아시아 지방입니다 1차 전도행을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 받아가지고 쭉 하면서 그 중 먼저 들른 곳이 비시디아 안디옥인데 그런데 13장에 사도 바울이 거기에서 설교한 말씀을 전한 내용이 아주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파울의 1차, 2차, 3차 전도행 중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한 설교 내용이 아주 상세하게 기록된 대표적인 두세 군데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자세히 보면 아 이게 왜 사도행전 전체의 문맥에서 이게 중요한지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사도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 장면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4절부터 16절입니다 그 당시 유대인은 여기저기 다 흩어져서 살고 있었어요 바울은 유대인이 사는 곳이면 당연히 회당이 있고 바울은 율법 전문가입니다 말하자면 납비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회당에 있으면 거기 들어가서 거기 유대인이니까 그리고 이방인 중에서도 유대교 문화권 신앙을 좀 접한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거기에서 구약 성경을 풀어 설명하면서 예수 그리소를 전했습니다 14절부터 16절까지 이제 그렇게 시작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17절부터 19절까지 사도 바울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쫙 얘기를 합니다 애굽에서 출애굽하고 가난 땅에 들어가고 그리고 사사시대 그 이전까지 17절부터 19절까지 얘기합니다 그 뭐 비시디아 안디옥 회당에 있는 분들이 다 유대인이니까 바울도 그렇고 우리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과거 역사를 쭉 얘기하는 거예요 20절부터 22절을 보면 이스라엘의 역사를 좀 더 이어갑니다 사사시대하고 그리고 이어지는 왕정시대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왕정시대 제일 처음왕 사울부터 다윗부터 솔로몬까지 쭉 왕정시대 얘기를 다 하는 게 아니에요 왕정시대에서 첫 번째 왕 사울 그리고 두 번째 왕 다윗까지 딱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요점은 예수 크리스도를 설명하는 거거든요 나사렛 사람 예수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크리스도다 이거를 설명하는 거니까 왕정시대 다윗까지 얘기하고 다윗의 후손 예수 그게 바로 23절부터 25절입니다 구약 성경에 예언된 대로 나사렛 사람 예수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메시아 크리스도다 그러면서 이제 세례 요한이 그 예수의 길을 미리 예배했다 이렇게 설명하죠 이어지는 26절부터 28절은 드디어 이제 예수님께서 순환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일을 얘기합니다 그거는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신 대신 속죄하신 대속의 죽음이었음을 설명하고 이어지는 29절 31절에서는 예수 크리스도께서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포활하셨다 그런데 구약 성경 그때는 신약은 아직 없었으니까요 우리 유대인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있는 그 성경에 바로 오실 메시아가 이렇게 순환을 당하고 죽고 사흘 만에 부활한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그 말씀이 드디어 성취됐다 그러면서 예수 크리스를 증언하죠 32절부터 35절에서는 시편의 내용 구약 성경이잖아요 시편을 인용하면서 시편에 이런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말씀이 성취된 거다 그리고 이제 36절부터 39절에서는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을 믿고 나서도 구약 성경에 기록된 모세의 율법을 삶으로 실천해야 그 실천을 얼마나 잘 하느냐에 따라서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한례라든지 여러 가지 정결법이라든지 안식일 준수라든지 아무튼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있는 구약 성경 그 중에서 모세 5경 아무튼 그 구약 성경의 내용을 철저하게 지킴으로써 구원을 받는다 이 생각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최초의 교회 공동체가 생기고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었는데도 예수를 믿고 나서도 그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사도마울이 36절부터 39절에서 두 가지 길을 얘기합니다 모세의 율법을 통한 율법으로 구원 받는 율법의 길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그거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 믿음의 길 이 두 가지 길을 제시합니다 사도마울은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이 바로 복음으로서 유대인뿐 아니라 모든 이방인들에게도 이 복음이 전해져서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이 퍼져나가야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제일 끝부분 40절 41절 이 두 절에서는 불신앙에 대해서 경고를 합니다 구약시대에도 선지자가 말씀을 전했는데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 듣고도 믿지 않고 마음이 강팍해서 마음 문을 닫고 그런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면서 경고를 하죠 자 여러분 이게 사도마울이 비시디아 안디옥에 가서 복음을 전한 상당히 상세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 뒤에 상황이 어땠나요 13장 남은 42절부터 52절에 보면 그 말씀을 들은 유대인들 또 경건한 사람들 이거는 유대인이 아닌데 유대교 신앙에 들어와 있는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데요 그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바울의 설교를 듣고 그리고서 예수님을 상당히 관심 가지고 믿게 됐고 그러면서 다음 안식일에도 또 말씀을 좀 전해 주십시오 44절에 보면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안디옥 씨의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모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반대하는 유대인들이 시기가 가득하고 그러면서 바울이 모세율법 그거를 지켜서 행함으로써 내가 업적을 쌓아서 구원 받는 게 아니고 예수 크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믿음으로 구원 받는다 이 얘기한 거에 유대인들이 반감을 가지고 사람들을 선동해서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합니다 그래서 쫓아내죠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는 이고니온이라는 곳으로 가고 그리고 거기에서도 또 박해가 일어나서 루스드라 더베 지역으로 가고 거기서는 박해를 받아서 거의 죽을 정도로 맞습니다 테러를 당하죠 죽지는 않았고 그리고서 이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한 1차 전도행 그곳을 역순으로 쭉 거쳐서 그리고 이제 14장 맨 마지막 부분에 보면 26절에 자기를 파송한 시리아 안디옥 교회로 돌아가고 그리고 이제 1차 전도행 선교 보고를 쭉 합니다 그리고서 이제 그 파송한 모 교회에서 상당히 오랫동안 머물렀다 이렇게 해서 이제 14장이 끝납니다 자 13장 14장 여기에서 핵심은 구워넣는 길이 율법을 지킴으로써 내 공로와 업적을 쌓아서 구워넣는 그 길이 그건 아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 몸을 입고 이 세상에 보내셔서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만에 부활하심으로써 인류의 죄를 해결하셨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건을 믿으면 누구나 구원을 받는다 그리스도의 길 믿음의 길 이게 이제 핵심입니다 자 여러분 13장 14장 이렇게 넘어가는데 15장 1절 2절을 한번 보십시오 자 수리 안디옥 교회에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자 우리 성경 9절 우리 화면에 뜬 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한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1절만 여러분 한번 이 9절의 뜻이 뭔가 한번 잠시 생각해 보세요 유대로부터 내려온 사람들은 그 사람들도 그리스오인들이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이지요 근데 그 사람들은 설명드린 대로 우리 유대인들이 구약시대부터 오랫동안 믿어왔던 한례받아야 되고 율법 조목 하나하나 지켜야 되고 예수 그리스로 믿고도 이런 거를 다 해야 구원을 받는다 말하자면 율법의 길을 주장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2절에 보면 바울 바나바하고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났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쉽게 말하면 큰 논쟁이 벌어진 거예요 싸움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 전체에서 회의를 한 거죠 그러면 이 문제를 그 당시 기독교의 모교회라고 할 수 있죠 중심지가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의 사도들 장로들에게 우리 교회 대표자를 보내서 이 문제를 자문을 구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해결을 하자 그래서 이제 파송합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 대표자로 바울 바나바 이 두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해요 4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그리고 특별히 바울 바나바는 지금 1차 전도여행을 쭉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한 1차 전도여행을 마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전도여행 때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로 믿고 구원받은 교회가 개척되고 오늘날 선교사들이 보고하는 거랑 같겠죠 그런 거를 쭉 얘기합니다 그런데 5절, 6절을 보면 거기서도 논쟁과 문제가 발생합니다 5절에 바리세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아 돼 이 표현을 보세요 바리세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 바리세인 중에 예수님을 믿은 예루살렘교의 신자들이죠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거예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할 때 할래 베풀어야 된다 유대인들이 구약시대 계속 해봤던 것처럼 모세율법을 지키라고 명령해야 된다 그래야 구원받는다 하면서 강하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 때문에 예루살렘교회에서 사실은 그것 때문에 논쟁이 있어서 간 거고 그래서 사도와 장로들이 다 이 일을 의논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이 사건이 매우 중요합니다 예루살렘에서 모인 초대교회 최초의 가장 커다란 회의 이걸 보통 교회사에서 예루살렘 회의 이렇게 불러요 그때는 주후 49년, 50년 이렇게 넘어가는 겨울쯤이었다고 우리 역사학자들이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러면 이때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그때부터 시작하면 초기 교회 역사가 20년 정도가 흐른 거예요 그런데 잘 보세요 20년 동안 예루살렘교회 그리고 초대교회에서는 이방인들한테 복음을 전해야 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거는 일단은 해결이 됐어요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지 그거는 일단은 됐는데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의 내용이 뭐냐 그런데 20년이 흐르면서도 여전히 율법 지켜야 된다 할래, 할래는 유대인들의 신앙 또는 종교 문화인데 이방인들도 할래 받아야 예수 크리스도를 통해 구원 받는다 뭐 정결법 등등 이런 거를 강하게 주장하는 그런 유대인 크리스도인들이 있었단 말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어떤 강한 자기 고집 복음의 본질은 아닌데 그런 게 2000년 전에만 그랬을까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때까지 2000년 기독교 역사가 내려오면서 그런 거는 시대마다 이런 저런 모양으로 다 있었습니다 사람은 참 약한 거죠 미국에 한 7, 80년, 100년 전만 가면 교회인데 거기에 흑인은 들어오지 못해 백인만 들어가는 교회 요즘 우리가 생각하면 아유 그게 무슨 교회야 그런데 그랬다니까요 그러니까 교회가 2000년 인류 역사를 걸어오면서 복음이 아닌 거를 복음이라고 생각하고 복음의 핵심이 아닌 거를 핵심이라고 붙잡고 그렇게 오해하고 살아왔던 그런 사례가 이렇게 저렇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초대교회 때부터 있었다고요 우리가 보통 2000년 기독교 역사에서 교회가 타락하고 약해질 때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외쳤던 얘기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성경으로 돌아가자 이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 교회 출판사에서 또 제가 동네 샘에 줄 성경 발간한 것도 말씀으로 돌아가야 성경으로 돌아가야 한국교회가 살 수 있다 이것 때문에 한 것처럼 2000년 기독교 역사에 그런 게 많았습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자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그러면 초대교회는 모범이 되는 교회일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보세요 지금 초대교회를 기록한 예루살렘 교회 초대교회 중에 초대교회죠 그리고 이제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복음이 전파되고 각지의 이런저런 교회들이 형성되는데 제일 중심이 되는 예루살렘 교회 거기에서도 복음의 본질을 깨닫지 못했단 말이에요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예루살렘 교회는 성령의 강한 역사가 있었던 교회잖아요 여러분 이제 이 점이 아주 중요한데요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의 불안전함을 만들어 가시는데 그러니까 적어도 주후 49년 50년에 예루살렘 회의를 있기까지 한 20년 동안을 하나님은 계속 준비를 해오신 거예요 그러면서 사울 회심시키고 베드로 회심시키고 또 빌립 집사님을 통해서 이방인 전도의 문을 여시고 또 바울바나바 1차 전도행을 통해서 본격적으로 이방인 저에게 쫙 복음을 전하고 그러면서 이제 갈등이 생기니까 예루살렘 회의가 열린 거죠 예루살렘 회의는 2000년 기독교 역사 긴 기간 중에서 초대교회부터 한 20여 년이 지난 후에 교회의 운명을 판가름하는 그런 회의가 예루살렘 회의입니다 제가 다음 돌아오는 수요일에 예루살렘 회의 두 번째를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이나 저 우리 신앙의 모습에는 그런 게 없을까요? 복음의 본질이 아닌데 내 취향인데 내 문화권인데 내 스타일인데 그거를 복음의 중심이라고 생각하고 고집을 부리고 선입관을 아주 강화시키고 그런 게 사실은 너나 할 것 없이 누구에게나 있죠 그래서 중요한 것이 66권 성경 말씀 그 본문을 읽고 묵상하는 이 말씀 묵상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서 평생 신앙 생활하면서 우리는 늘 말씀을 묵상하고 공예배 설교를 들으면서 성경의 본질로 돌아가는 거죠 사랑하신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예수 크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인류가 그리고 우리 각 사람이 마땅히 받아야 할 죄의 형벌을 여러분이나 제가 받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해결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크리스도께서 인류의 죄를 대신 치시고 속죄의 제물이 되셨어요 그래서 대속의 죽음이라고 그래요 만일에 여러분이나 제가 그 죄의 형벌을 받았다면 그러면 죄의 형벌은 영원한 멸망이니까 우리는 영원한 지옥의 멸망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지요 그런데 예수 크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가 대신 속죄 받았고 그리고 그분의 부활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이로써 인류가 구원을 받을 인류 구원의 길이 열린 거예요 창세로부터 인간의 수없이 많은 죄악들 그리고 독한 전쟁과 사륙과 이런 게 인류 역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의 거룩한 평화가 하나님의 나라의 거룩한 사랑이 금분이 열리면서 인류가 이 길로 가야 구원 받는다 금분이 예수 크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에서 열린 거죠 할렐루야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마땅히 신앙 생활하면서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십자가 사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복음을 통해 내가 구원 받은 거 이거를 깊이 마음에 생각하고 이 복음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지도록 해외든 국내든 다른 사람에게 전해지도록 이게 인류 구원의 길이니까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성도 여러분 코로나19 2년을 훨씬 넘게 전 세계가 고통을 당하고 또 사망한 사람도 굉장히 많고요 또 우리 신앙 생활로 보면 성도 여러분들의 신앙 생활 또 인생 여정도 참 많이 힘들었고 또 목회자나 장노님들이나 교회 지도자들도 많이 어려웠습니다 코로나19 이후에 팬데믹에서 엔데믹으로 넘어가는 이 시기에 우리가 다시 한번 붙잡아야 될 것은 복음의 본질입니다 십자가 사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코로나19 상황 중에서 한국교회가 뼈저리게 뼈아프게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언제부터인가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만 대상으로 주로 사역을 하고 목회를 했어요 한국교회 시야가 아주 좁아졌습니다 한국교회가 처음부터 그랬던 건 물론 아니겠죠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복음을 전하고 그때는 예수 믿는 사람들 극소수고 없던 데서 늘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늘 관심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한국교회가 언제부터 숫자가 많아지면서 그들끼리의 잔치가 돼버렸어요 사회와 세계 전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이 시야를 한국교회가 잃어버렸다 한국교회가 교회 안에만 갇혀버렸다 이게 코로나19 가운데 뼈저리게 다시 한번 깨달은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받은 구원을 다시 한번 확신하며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코로나19 이후 시대에 다시 한번 복음의 본질에 따라 우리가 사는 사회 또 세상 땅끝까지 밖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고 섬기고 희생하는 이 성도의 발걸음이 강력하게 또 행복하게 축복의 걸음으로 이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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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